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대한 순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대한 순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대한 순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부각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키다는 크게 선전하다라는 뜻의 타우트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적은 accomplishments. 복수로 써서 여러 개의 업적들. 그리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한다 할 때 look to 뭐뭐 하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부각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대통령이 부각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하지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적인 대중과. 보통 대중 할 때 the public. 정관사 the를 쓰지만 해설 강의 때 해설해드린 바 같이 여기서는 부정관사 a가 옵니다. 여러 가지 대중 중에서 회의적인 대중. 일종의 종류를 나타내서 부정관사 a가 온다고 했죠.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적인 대중과. 하지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적인 대중과. 연두 교서를 발표할 때. 연두 교서를 발표할 때. 연두 교서를 발표할 때.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할 예정인데 분열된 의회에서 처음으로 분열된 의회. a divided congress. 마찬가지로 분열된 의회. 단합된 의회. 분노하는 의회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의회 중 한 가지를 의미해서 a divided congress 부정관사 a가 왔습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be set to 뭐뭐 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할 예정인데 분열된 의회에서 처음으로. 오늘 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할 예정인데 분열된 의회에서 처음으로.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제와 미국의 상황에 대해. 분사 구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제와 미국의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제와 미국의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메시지 요소에 대해bnителини 한국국토정보공사